안녕하세요. 문화체육건강위원회 소속 고향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동혁 의원입니다. 오늘 부은 의원은 고향 시민의 영원히 담긴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컬처밸리는 고향 시민의 희망입니다. 아파트만으로 가득 찬 지금의 고향시를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 최첨단 공영장을 보유한 문화도시,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수건 사업이기에 고향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오늘까지 3일 동안 5분 자유발언과 도장질문을 이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CJ측이 불가피한 사업 지연의 이유로 주장하는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시와 CJ라이브시티는 2019년 12월 16일 한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K컬처 밀리 부지를 관통하는 한류천의 법정관리 부채인 고향시가 2019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류천 수질개선 TF를 운영하여 그 결과 2021년 12월에 최종적으로 공법을 확정하였으며 경기도는 수질개선 비용 부담금 총 125억 원을 고향시에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고향시가 한류천을 복귀하는 방향으로 공법변경을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 고향시가 825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한류천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2021년 12월에 결정되었던 기존의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복귀를 포함한 새로운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에 따라 아직까지도 타당성 검토 중 행정계획관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K컬처벨리 사업 지연의 빌미를 만들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탈 공방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K컬처벨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와 협력의 정신이 되살아나게 하기에 고향시 등 관계기관과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원활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동현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경기 북부 대개발이 K컬처벨리의 성공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사님께서 지금 이곳에 앉아계실 때가 아닙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이어진 본회의가 모두 마치면 서둘러 현장을 찾아 고향시로 달려가서 고향 시민들을 직접 만나 주십시오. 지금은 무엇보다 실망하고 분노한 고향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경기 도정에 대한 동인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구축할 때입니다. 지사님께서 아무리 멋진 개발 참사진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동인들의 신뢰와 협력 없이는 한낱 종이정에 불과한 그림을 유념하셔서 주민 소통을 현장에서 직접 이끌어주시기를 간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향 시민들은 8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K컬처벨리로 인한 20만 개의 일자 창출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고향은 청년들이 경기 북부를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8년간 수차례 개발 계획을 변경하며 사업 취준을 미뤄오고 시재를 믿겠습니까? 경기도가 동영 개발을 잘해 나갈 것으로 본다. 꼭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뒤받고 고향 시장을 믿겠습니까? 책임 있게 사업을 재추진할 주체는 우리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토지매각 반환급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K컬처벨리를 지켜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생기는 문제와 갈등은 고향식뿐만 아니라 도내 어느 지역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 사업을 성공 사례로 남겨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문화복합단지가 추진이 될 것입니다. K컬처벨리,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정쟁을 멈추고 경기북부 동인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